이제는 방송 중에 핸드폰을 보지 않겠습니다 핸드폰 안 꺼내놨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뭐야 에벌티 엘레슐리다 레슐리다 태슐리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하위 그 용호형 탑이야 에버빌다 프론터스 bgm도 참 웅장하고 멋있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경고. 다행히 벵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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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얘기가 왜 나오나 자쿠 나는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키키 키키 키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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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대 얘기하면 블랙 당합니다. 궁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바닥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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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이워프 올레 에스 이워프 와 초페스트 에이비럴 가보겠습니다. 초페스트 다크 댐플로 가겠습니다. 초페스트 다크 댐플로 초페스트 다크 댐플로 초페스트 스크립! 스크립! 도둑건즈 기다려둬라 존나존나 빠른 아비터입니다 드라곤 1개 아비터에요 미쳤죠? 대각이라서 못 건드려요 터렛도 받고 아비터도 아니 미켄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통하면 포크라고? 야 솔직히 프로토스들이 테란들한테 징징되면 야 그런 쪽에 해봤지 저그들은 뭐 징징될 수 있어요 프로토스들도 저그한테 징징될 수 있어요 각 상성별로 징징될 수 있는데 반대 종족한테 징징되는 거는 그냥 어? 아니다 이건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가리 가물겠습니다 나는 입만 열면 신바 아주 그냥 논란이기 때문에 몽돌이니김밥이니김밥이니김밥이니김밥이니김밥이였어요 근데 민이기 때문에 남은 particulate 드라베치는 이렇게 일말의 여지도 없어 왜 트리플을 빨리 안먹냐 어차피 프로토스는 프로모아 많이 찔러놓고 이렇게 늦게 먹어도 돼요 이게 프로토스 장점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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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어? 누구세요 형님? 어? 아 아씨 아 다 죽었다더라 아 고맙다 동생 아이고 아 동생 고맙네 아이고 어? 아 사실 어? 어? 아군 전설이 조절 중입니다. 1등기 2등기지 헤라는 야 전납 타이트하게 타이밍 나는데 귀가 짧은 것 같잖아 여러분들 긴급 소식이 있습니다 홍규 이번주 일요일날 친구들이랑 드디어 첫 여행 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여행 가요 뒤에 나가라고요 아뇨 초중고 친구들이요 아뇨 초중고 친구들이요 우린 경계를 늦추지않 너가 돌아온다 참 아버지 전수들이 투자 중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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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내 아버지 베스팅가스가 업효합니다 베스팅가스가 업효합니다 그래서 스틱가스가 복지어 양룻과 힘 업레이되드와 힘 전투가줘 와 근데 어떻게 25년 살면서 친구들이랑 여행을 한반도 안 가버냐 나도 진짜 개샹 마이웨이로 살았다 그쵸 나는 여행갔던게 그 네옥스 정모할때 그때 처음이었는데 이곳은 비즈니스로 갔잖아 대스피가스가 업퓨어합니다 대스피가스가 업퓨어합니다 와 게이트 칭칭이 진짜 웃겨 정민이형도 울고 가겠다 야 이거는 송구 아이린 아이유보다 어린 몇년째 들어요 진짜 뭐 진짜 잘나가는 대세 아이돌마다 맨날 얘가 껴 그래요 저 승호형보다 어려요 됐어요? 아 이애빈 또 언제 쐈어 이 자식 아 나 진짜 다시 가 모델 박스탄 나는 전투에 못마르다 수질로 죽지, 하우스. 나는 전투에 못마르다. 전투가 날 부른다. 전투가 날 부른다. 내 목숨을 라이브해. 나는 전투에 못마르다. 영해한 나를 인도하여 이루어 주자. 나는 전투에 못마르다. 신이 주신 것 한 번에 기회. 나도 전투에 못마르다. 나는 전투에 못마르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된다. 공기 싸우면서 공기지않지 공기 싸우고 사칼라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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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하는 데는 미네란이 부족한 양을 필요한가? 칼라소스 내 목숨이 나아이오니 사칼라카스 내 목숨이 나아이오니 내 목숨이 나아이오니 칼라소스 이소라 지하우스 사칼라카스 내 목숨을 아이오니 나는 전투에 왔다 칼라소스 칼라오카스 칼라오카스 내 목숨을 아이오니 내 목숨을 아이오니 나의 힘이 나아이오니 나의 힘이 나아이오니 이소라카스 영령되기전 전투에 충전 내 목숨을 아이오니 사칼라카스 how to fare princess 내 목숨을 아이오니 전투안단을 우等한 총재만 및 사칼라 our tors 하사함 100점 위에서 간다 하늘에서 정의가 빛받친다 오류 적재가 느껴진다 오류 적재가 느껴진다 오류 적재가 느껴진다 미네랄 유적재가 느껴진다 미네랄 유적재가 느껴진다 내가 필요한가 아라소스 내가 원하는가 아군 전설이 부자지 내가 돌아온다 유형해 주게 커지게 만들어낸 뒤 난 잠재 bonds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다에 실제 아름다운 하이ź 나 지지łe instru는 내 목숨을 말아야 내 목숨을 말아야 나 지지욕이 나 지지욕이 내 목숨을 말아야 바로 내 목숨을 알리니 우리의 존재가 늦게 사악하다라! 우리의 존재가 내 목숨을 알리니! 내 목숨을 알리니 아무리 비교가 될 수 있겠지! 내 목숨을 알리니! 또 나두에 위에서 대기 중! 수정될 수 있겠지! 지적하자! 아들! 지적하자! 지적하자! 소 Spirit! 우리의 존재가 내 목숨은 players! 제 성함이 제대로 된다! 난 discordten en king! 우리의 존재가 내 목숨을 salvshe deixe- ? 그 Eaton? 예시가 1-2-3-4-4-4-4-1 네, 제가ided 전세가 이틀을 아군 전설이 도전 중입니다! 이해를 봐! 아프를 놓쳐옵니다! 가옥! 우리의 경기를 늦추지 않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라! 내가 돌아온다! 사카라타스! 아군 전설이 도전 중입니다! 아군 전설이 도전 중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띄우는 현실은 아군 전설이 도전 중입니다! 지금 그 악의 너는 내 한식 일어나면 끝까지 들어와야되 이게 테라니저에서 제일 귀찮은 거거든요 봐봐 여기까지 어떻게 밀거야? 난 그동안 계속 분전 제라! 제라! 내 생각은? 우원하는 말을 말하는 말입니다 아메이더의 그가 이슈! 우원하는 말을 말할 수 있으므로 우원하는 말을 말할 수 있으므로 무소가 우원하는 말을 말할 수 있으므로 나 근데 진짜 프로토스는 다 수려다 그냥 질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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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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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진짜 막아 막아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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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정석 skin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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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구만 그들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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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조전 중입니다 음 very delicious 아군전설이 조전 중입니다 지혜하우스 피원단 내가 돌아온다 바로다 한장 두장 피워내는 술잔 와 내 피토리 이쁘게 짓는다 얘 야 일궁 최적화 보세요 한부대 한부대인데 여기 있는거 뺐어요 그냥 최적화가 이렇게 잘되있으니까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아 우리 칼랄라엘님께서 설거지게 슥싹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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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설거지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설거지게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따분해왔 비디오 휘엉휘엉휘엉 휘엉휘엉 요수수설 ella 수고하셨습니다. 업첨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과 지게찾기 부탁드릴게요.